안할거에요 너무 오래걸려서 배드워즈는 단문가는 좀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타워 왜 이렇게 어려워? 자 일단은 인원 들어오면은 바로 죽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 더 빨리 빨리 죽으면 안되는데? 아니 좀 다 같이 할 수 있는 게임을 하죠 1대1은 안되지 고스나리가 무조건 이기는데 1대1하면 의미가 없어요 고스나리가 무조건 이겨요 아 좋다 어차피 저 못 때리기 때문에 물 한잔 마셨습니다 닉네임 뭔가요? 나리고스 어 잠시만요 나리고스 이거 친절해주시고 말씀해주세요 네 일단은 다 같이 할 수 있는 많이 할 수 있는 게임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게임에다가 저기 어 오래걸리지 않는 게임이면 됩니다 아 큐티프리티짱짱짱스피니코 안녕하세요 큐티프리티짱짱고스나리입니다 고스 고스나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저보고 배우세요 저보고 배우세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뭐 왜 다들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큐티프리티짱짱고스나리 아닙니까? 네 왜 고바에요 아 이런 이런 자 고스나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고스나리를 노리는 한샷이 같지만 고스나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구 친추 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뭐야 친추가 왜케 많아 잠깐만 친추 너무 많은데 잠깐만 다 다 받을 수 있지? 다 받았어요 친추 다 받았어요 잠깐 친추 받았는데 이게 뭔 시추에이션 잠깐만 친추 다 받았어요 네 네 얼른 들어와요 네 여기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한 다섯분에서 열분 정도 어어 잠깐 x3 어 어어 죽진 않았어요 허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어 어어어억 으흐으흐흐흐흐흐흐 어까였어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저거 어까 그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휴식시간 그치 휴식시간은 고스나리 방송 보면서 우리 오빠가 죽임 뭐야 잠깐만 뭐야 남매가 있었어 네 어까는 무슨 뜻일까요 어까 글쎄 나는 뜻을 생각해본적 없는데 어까 그냥 어까당했다 어까 아니에요 네 아니 갑자기 그런 지능적인 질문을 하면은 고스나리가 대답을 못하잖아 어 대답을 할 수가 없잖아 억지로 까다 아 그래요? 솔직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 알고 있었지만 네 맞춰버리면은 또 고스나리 능지에 의심을 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시참이에요 어 이분 돌아가실건가 아 아 아깝다 이길 수 있었는데 아쉽다 고스나리가 쓰면은 살 수 있었어요 저거는 네 자 누굽니까 버그님 버그님이면 또 뭐 봐봐 이게 버그가 걸리죠 네 버그가 걸립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버그님이면은 버그가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아예 루카스님이잖아 루카스님이면 또 뭐 예 기분좋해 또 네 떡자리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고스나리는 고스나리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현이의 거짓말을 합니다 현이의 거짓말 예를 들어서 고스나이는 잘생겼다 뭐 고스나이는 천재다 뭐 이런거 현이의 거짓말 야 많다 네 인원이 열 일곱명 와 노란 몬스타드 이런 뭔소리 하는거에요 거짓말을 안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가 무슨 얘기를 한거지 응 아 루카스님이면은 뭐 예 그냥 여기 가만히 있어도 이길 수 있죠 네 도발 도발 먼저 해 주시고요 현 도발 먼저 해 주시고요 네 도발 먼저 해 주십니다 도발부터 해 줍니다 아이 뭐 루카스님이면은 뭐 고스나이는 절대 죽일 수 없으니까 네 자 이제 이제 이렇게 휘게 하겠다는 건데 여기 준비하시고 자 점프 한번 해 주시면 됩니다 됐어요 난 이걸 알고 있었어 아이고 오 오 하지만 고스나이 여기 위에 있어요 고스나이는 절대 잡지 못해 친추했어요 오케이 바로 친구 추가 완료 했어요 자 고스나이는 절대 못 죽이죠 자 유튜브도 하고 있을까 유튜브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이가 큰일이 되니까 꼭 구독 눌러주세요 제가 당신을 죽였다 한번 아하 한번 가지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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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버 타워 승리 이런 밀렸구만 아 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오고야 말았군 아 트럭 그리고 여러 분들 여신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아.. 나는 착한데 못죽여 시청자를 어떻게죽여 시청자를 어떻게죽이냐고 봐봐 난 못죽여서 자꾸 피하잖아 봐봐 이런식으로 못죽이잖아 골수라이가 얼마나 착하면 못죽이겠어 죽어라!!! 아하하하하 으아하하하하하하 봤쟈아 너무 착해 아 내가 어떻게죽여 아 진짜아 아 야 시청자를 못죽여 죽어아아악 죽어아악 죽어아악 좋았어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점프하나 돌아가셨어 와 아니 어떻게 시청자분들을 죽는 시청자분들을 죽이는 나쁜 유튜버가 있겠습니까 예? 제가 아무리 유튜버지만 시청자들을 어떻게죽여오 어어? 아 진짜 오 피했어요 뒷바퀴 샷이었는데 어떻게 피했네요 그렇다면은 이 샷은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못피하지 못피하지 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 자 이렇게 조준하면요 이런식으로 어 뭐 안되네 아 그러면은 이제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제 분명히 떨어질거야 안 떨어질 수가 없어 이런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떨어지면은 이런식으로 없애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분은 간단해요 여기서 이런식으로 하자면은 알아서 가줍니다 네 어? 안가지네요 하지만 여기서 이제 오브젝트를 잘 이용해서 어 뭐야 오브젝트를 못 이용하잖아 나락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예 고스나리가 얼마나 착하 어 뭐 바보 얼마나 착한데 저 한번은 못죽이잖아 고스나리가 얼마나 착하면은 죽어아아 헤헤헤헤헤 고스나리순이요 하하하하하하 맞죠? 못죽여요 어떻게 죽여요 떡락이라뇨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뭐 이런 나락이라뇨 나락이라뇨 왜그래요 왜그래요 아니 컨셉이잖아요 컨셉 컨셉 네 이... 나락이라니... 나락이라니... 골씨나리가 이기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나락... 그러지마요 골씨나리가 언제나 이런... 이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여기 우리 매니저분 오래 계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골씨나리가 얼마나 천사가 왔고 얼마나... 그 뭐냐... 그래요 아무튼 얼마나 천사가 왔고 어... 시청자분들밖에 모르는 바보고... 어? 아하... 봤죠 이런식으로 피해주면 됩니다 이... 저분은 절대 골씨나리 못죽여요 그냥 바보 아니에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언제 바보같은 소리를 냈다고... 아 루씨라고... 아 그래요? 아 진짜... 루카씨가 루씨하고요 라고 얘기하니까 죽었잖아요... 루씨님... 아 진짜... 아 진짜... 오래 있으면 다 살아라... 저 골씨가 쟁감한 인생이 깨어난다고... 아니에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처음 듣는다니요... 지금 시험 공부 중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얘기예요... 뭔 남 탓이에요... 제가 언제 남 탓 했다고 그러세요... 우리 이거 시청자분하고 저하고 남이에요... 남 아니죠... 이렇게 같이 놀면 친 거 아닌가... 네... 떡랑이 아니... 멀쎄지는 거야... 그러지마... 그러지마... 이제야 겨우... 어... 어 깼다... 그래... 이렇게 깨줘야죠... 아... 기본이죠... 자... 아... 해보자... 고스날이 좀 노려봐요... 좀... 고스날이 심심해요... 고스날이 좀 노려봐요... 고스날이 여기 앞에 있을게... 앞에 있을게... 자... 밟아... 밟아봐요... 예... 해봐요...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뭐야... 왜 밀리지? 어...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사람이야? 네... 아니... 이럴 수가... 두 분이 돌아가셨잖아... 아니 왜... 왜 떨어지신 거야... 지금 떨어질 타이밍이 아닌데... 아니야... 지금 떨어지면 안 돼... 매일 오실 수 있고... 관리하실 수 있는 분께 드리는 게 매니저입니다... 우리 진단님... 그래도 도와주셨잖아... 많이... 어허... 야... 고스날이 노리는 한방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주인공 버프로 인해서... 고스날이가... 네... 죽지 않았습니다... 자... 주인공 버프입니다 이게... 자... 주인공 버프가 아니면 이렇게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저분 봐봐... 저분은 이미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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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어어어... 와아... 오호어어... 쟤깐 뭐야...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엥 나 왜 죽은 거야? 부... 벚... 우아 뭐 어떻게 죽은 거야... 갑자기 어떻게 죽은 거야... 그... 그걸 못봤어... 아 젠장... 일단 7시까지 방송합니다... 근데 끝나면 나서 2시간 쉬었다가... 9시에에에엥... 준비 고장 속이 있습니까? 많이 눌러주세요... 악역버프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지금 악역이라니 악역이라니 나락이라니요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아 모기가 왜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시몬 가라사대? 뭐야 구미가 땡기는 구미가 땡기는 그건데 추천되나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게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하신거 중에서 제가 고르겠습니다 안되있어요 예약제로 하니까 내가 머리가 안따라가 내일은 뭐에요? 내일은 비밀이에요 내일은 무슨게임 할까 토다디 아니요 디펜시는 안합니다 디펜시는 종료 안합니다 해봤는데 기다리기만하고 도다디는 전장 신피씨 저작권 있는건 안돼요 저작권이 아하 이겼죠 골씨나리 팀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좋아요 자 자 자 잡아봐요 빨리 에 타워가 왜이렇게 흔들렸어 에 밀리잖아 타워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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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잠깐만 잠깐만 밀려가지고 나 진짜 떨어졌어 잠깐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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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살려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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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살려줄게요 밀.. 밀.. 밀어서 다행이다 밀어서 다행이다 들어갈 수 있다 와아 뭐야 이분 뭐야 내일 브로래야 브로는 목요일 고정입니다 목요일 아쉽게도 목요일 고정이라서 떨어지자 자 여기서는 고스내리 못 노릴거야 고스내리 노릴 수 있다고? 못 노려 뭐야 고스내리 못 노리죠 맞죠? 이게 바로 주인공 버프 고스내리 아.. 바보아 잠깐만 아 이렇게 죽는다고? 아 이렇게 죽을수도 있구나 아 젠장 아.. 오케이 한판만 더하고 바로 다음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드워즈는 안할거구요 네 토다디도 안할거에요 시몬 가라샤대 에임블록 에임비옥스 베타 포춘파이터 오케이 라이벌은 했어요 라이벌은 했어요 우리 다양한 게임을 한번 만나보자구요 월 밑에까지 아예 빠졌잖아 끝한거는 고스내리를 아 고스내리 죽일려고 했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아 핫 자 못죽이죠 네 고스내리 못죽여 아니 주인공 버프 걸려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죽여요 봐봐요 아우 잠깐만 오우와 우와 나 지금 피자 가게 보다가 피자 가게 피자 가게 보다가 떨어져 죽는줄 알았네 와 바나나 킬러 시험 바나나한테 잡아먹는 잡아먹히는 그런 그런 바나나 같은 게임 아니요 실내 배틀 안해 나같은 고수 헬로가 죽다니 이런 하지만 더 고수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고수나리 고수에서 점 하나 붙이면 고수가 되는거 아십니까 네 점 하나 밑에 붙여주시면 고 수가 됩니다 자 시몬 가라사대가 예약이 돼있네요 고박스 보세요 뭔소리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고인 나리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안죽었어 고수나리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헬로가 더 잘합니다만 진짜요? 그러니까 제가 먼저 말했는데 뭐야 뭐야 파랑이 뭐고 말했는데 아니요 시몬 가라사대에 아니 아니 보고했는데 죽였어 와아 그래도 어쨌든 아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한국모더 오랜만에 들어본다 한국모더 는 고수나리 너무 잘하는 게임이라 애매하네 네 네 나쁜 곳이라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도 어쩔 수 없으니까 해요 어차피 하잖아 그 다음에 하잖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